네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부터 저희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명은 제명과 탈당 권유 탈당 요구 이걸 했고 6명은 소명을 받아들였는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우선적으로 생각보다 적어요. 아 생각보다 적구나. 저는 적어도 30명 이상 해당될 거라고 봤는데요. 권유기가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 숫자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12명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죠. 균형을 맞추느라고 고심을 한 그런 흔적이 나는데요. 가령 이제 법인에서 가족들이 있는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권유기에서 잡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다. 그 다음 둘째로 계속 숫자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도우고 있는 의원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윤석열 후보에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 의원들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민주당보다 더 세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가. 현재까지는 민주당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그 얘기 강하게 처벌한다는 그게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니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한 말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심지어 흑계비 대표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진 거다 이번에? 그럼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힘은 아사렛판이 될 것이다. 그게 예언을 하셨는데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과 이준석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과 원희룡의 싸움이 있었죠.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준석의 리더십이 패순을 당했고요. 특히 아마 국민들께서 강한 인상을 받으신 게 원희룡 지사 후보가 녹취를 당했다고 하면서 녹취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녹취력 공개를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부모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녹취력 공개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애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거 제1야당의 대표가 어찌 저럴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이 되었고 지금은 갈수록 더 어려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건의기로부터 걸린 이 12명을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은포를 놨잖아요. 우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세게 할 것이다.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당대표로서 굳건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당대표가 되던 초기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가감하게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짐정으로 출당 조치하고 심지어 특수문의 수사도 직접 의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당 내부의 개혁이라고 했을 때 개혁은 동력, 바람 불지 않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바람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에 자기가 공헌한 대로 할 수가 없는 아주 불안한 리더십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핵당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힘의 고루한 그런 이미지를 이준석을 대표로 내세우면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고루했던 국민의힘 이미지가 영하고 좀 발랄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얼굴마다 몰어서 이준석의 역할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국민의힘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비술밖에 없는 구조지만은 이준석과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불편한, 불안한 동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이 흔들리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지금 언론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윤희숙 의원.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쇼를 지금 불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사퇴했다고 해가지고 사퇴한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쇼를 할까? 저는 자기 보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야당 탄압이다. 윤희숙을 묶어두기 위해서 권익위가 죄 없는 무고한 자신을 이렇게 부동산 투기권으로 몰리려고 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보호가 필요하냐? 윤희숙 의원의 부친께서 2016년 3월에 논을 매입을 합니다. 세종시에 3,300평의 땅을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0 넘은 노인 어르신이 지금은 8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농사 짓겠다고 3,300평의 땅을 샀어요. 3,300평 땅은 축구장보다 규모가 큰 땅입니다. 80세 어르신이요. 100평 반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그 축구장보다 큰 규모의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논을 사셨다? 이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해명? 네. 정말 이 땅을 산 목적이 뭔지. 두 번째는 그 땅을 산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 과연 부친의 돈일까? 부친의 돈으로 부친이 투자해서 매입한 땅일까? 아니면 어디에선가 다른 출처가 있는 돈일까? 그러면 그 땅은 차명으로 부친이 매입한 땅이 되는 거겠죠. 윤희숙 의원은 사퇴할 게 아니라 부친의 돈 출처, 자금 출처를 먼저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권익위원부터 지적을 받은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윤희숙 의원의 제부, 여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 장관이었던 누구죠? 박근혜 정권의 실세 장관이 누구였겠습니까? 최경환 장관. 당시에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고 했던 최경환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개발 정보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윤희숙 의원의 제부였거든요. 여기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를 윤희숙 의원 스스로가 해야죠. 거기에 대한 소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윤희숙 의원의 소명에 거칠 문제가 아니라 특수분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비밀 정보를 가지고 그 땅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윤희숙 의원님이 이번 끈으로 해서 현역 의원 중에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하죠. 경찰이 수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파문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도 다 면책을 했는데 저거 왜 사퇴를 할까? 세상 이치라는 게 이상한 현상 속에는 항상 비밀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먼저 소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입장, 대응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전에서 경선 후보 토론도 있고 첫 순회 경선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진행이 되는데 충청과 표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경선 흐름을 볼 때는 이재명 대세 후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뒤집힐 수 있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감이라든지 정책의 우월성을 보여주셨고 국정운육 능력에 대해서 금정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특히 그동안 네거티브 때문에 골무리를 알았었는데 환경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환경 리스크 네, 정책 경쟁의 분위기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문성과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첫 라운드죠. 충청 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후보가 이번 주말에 충청 경선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현지와 소통하고 직접 내려가시면서 좀 압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 이거는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1라운드에서 끝날 거다 결선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선 투표 여부는 민주당 경선에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었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결선 없을 것이다. 반면에 추격을 하고 있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결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극적인 역전 드라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갈수록 호남 민심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의 표를 몰아주자 그렇게 이제 흐름이 호남에서 시작되고 그 흐름이 수도권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선 투표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순회 경선 결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11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어제 기자회견 사실은 셌다라고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권익위에서 지적한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부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세가 있으신 부친이 하필이면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했던 그 시기에 또 뭔가 개발 기운이 있던 그 땅에 하필이면 거기에 3천평이 넘는 3,300평 가까이 되는 그 땅을 농사를 짓겠다고 샀는지 그 부분들 지금 차익이 10억 정도 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연인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땅의 산도는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우연의 조각들이 다 정말로 하나하나 맞춰져서 이런 일이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구매한 건지 구입한 건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윤희숙 의원의 친절한 설명,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인가 객관적인 그런 목소리가, 그런 해명이 나오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 함께 여러분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